아 아침마다 샤워를 하면서 저는 늘 영혼의 샤워라는 저 나름대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숨을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오늘 숨을 쉬며 산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내 속에 생기를 불어넣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아무리 숨을 쉬고 싶어도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어서 세상을 떠나가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숨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 주시면 숨을 쉬는 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석절없이 떠나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 호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가도록 기회를 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사람이 되라고 하는 소명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제의 삶을 반복하며 사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하는 일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를 하면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바가 저를 두고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뭐 간략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눈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와 만나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게 해 주십시오 남의 허물을 찾는 눈이 되기보다는 다른 이들의 숨겨진 눈물을 찾아내는 그런 눈물을 볼 줄 아는 눈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코를 두고도 호흡을 하죠 하나님 내가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하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하시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미움과 더러움과 그리고 욕심 같은 것들을 내보내게 해 주십시오 입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 행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나의 인격을 살찌우게 해 주십시오 또 오늘 내가 입으로 뱉는 말이 누군가를 넘어뜨리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 그리고 누군가를 살맛나게 만드는 말 그래서 격려하는 말 이런 말들을 하게 해 주십시오 또 귀를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예민함을 제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참아내게 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그가 내면 속에서 하고 있는 그 말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귀를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두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와 악수를 나눌 때 주께서 제 손을 통하여 그를 붙잡아 주시고 치유의 능력이 저를 통해 그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주님의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발걸음이 닿는 것마다 불화했던 사람들이 화해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온 몸을 두고 제가 장기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을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제 마음속의 소망은 그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통해 어제보다 조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노력은 나 스스로가 성실한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는 거죠 잘 되냐고요? 네 잘 안 됩니다 때때로 누군가 내게 귀찮게 여겨지기도 하고 때때로 정말 저 사람과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들여왔던 그 기도가 저의 태도를 만들고 있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나 다 아름답습니다 생긴 모양에 따라서 사람들은 누구는 예쁘다 누구는 예쁘지 않다 하고 얘기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답습니다 왜 아름답냐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가 밉다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형태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린 경험을 통해 압니다 굉장히 외적으로 보면 아름답지만은 내면이 공허한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속에 생기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름다운 사람은 그 아름다움으로 하는 일이 있긴 합니다만 형태적으로 보자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지만은 왠지 그 속에서 거룩함 같은 것들이 배어나오고 그리고 그 사람 얼굴 자꾸만 보고 싶은 그런 얼굴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이 들었다고 우리가 부모님의 얼굴 보기 싫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젊은이들 때 가지고 있었던 팽팽한 피부 없습니다 머리털 검지 않고 희게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에 고랑처럼 주름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아버지 내 어머니 아버지의 고랑진 그 주름살을 보고 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못난 존재입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이마에 생긴 저 주름살은 우리를 키우기 위해 고심했던 애를 써왔던 그 세월의 흔적이 고여있다고 본다면 그 주름살이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면 아름다워 보입니다 내가 존중하면 아름다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때이겠습니까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기를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능력이 사랑이란 말이죠 아주 오래 전입니다마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사모님이 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다 문득 앞에 앉은 전도사님을 물었습니다 전도사님 요즘 사모님이 임신을 해가지고 옆에서 돌보느라고 좀 힘들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임신을 하고 그러면은 뭐 갑자기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밤 12시가 됐는데 사모님이 갑자기 전도사님을 보고 뭐가 먹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겁니까 빙그레 웃어요 그래서 아 이 밤중에 뭘 먹고 싶어 그냥 자 자 막 이렇게 얘기할 건지 그래도 그 시간에 달려가서 아내를 위해 그가 원하는 말을 사올 것인지 가만히 생각하더니 아내가 원하는 걸 사다 주게 돼요 왜? 물어봤더니 사랑하기 때문이래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귀찮을지 몰라도 나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하기 위해 나의 피곤함 나의 하기 싫어하는 마음을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나 없음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켜야 할 나 그리고 꼭 내가 붙들어야 할 나가 없을 때 사람은 맑아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지키려고 하는 자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했던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아름다움을 아사간다고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려있는지 모르지만 죄에 매여있는 사람의 얼굴은 맑거나 깨끗하지 못하고 더럽습니다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더럽다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더럽다인데 덜 없다 이렇게도 한번 문자 파괴를 한번 해보자고요 없어야 좋은데 덜 없어 아직은 이게 우리의 더러움이에요 내가 말끔하게 비워져야 내가 없어져야 내가 맑은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전에 이철수라고 하는 판화가 어느 잡지에 사파처럼 들어가는 판화를 해놨는데 땅콩을 수확했다는 거예요 땅콩 줄기가 이렇게 있고 매달려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는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화의 제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작가가 덜 떨어진 놈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그게 뭐냐면 덜 떨어졌다는 게 뭔지를 알아서 놓아야 할 때 놓지 못하는 게 덜 떨어진 놈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재미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추해지는 것은 놓아야 할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크리스토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한 까닭은 뭐냐면 예수님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고 하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자신을 선물로 주고 싶은 사람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우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은 드러나야 할 것 아닙니까? 부부도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평생 믿어왔는데 내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부모님 떨어져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중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라고 학교하고 집에서 얘기를 해서 서울로 올라와서 지냈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있으면 편지를 쓰곤 했습니다 아버님 전 상서 그리고 뭐 이렇게 내용 얘기하고 뭐가 이렇게 떨어지니 아버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썼냐면 불초소자 기석올림 여러분 초등학교 4학년생이 편지를 옛날에는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불초소자 그런데 사실은 불초라는 말이 뭔지 그때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어른들 하는 거 흉내 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편지 겉봉에다가 주소를 적잖아요 제 고향이 충남 당진인데 충남 당진군 성문면 통정리 몇 번지 그렇게 하고 아버지 성함 참아 쓰면 안 되니까 제 이름을 씁니다 김기석 그리고 본가 임납 그렇게 옛날 어른들은 아마 이런 것도 어울릴지 모릅니다마는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 존귀한 성함을 내가 함부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이름을 쓰고 나의 집에 보내는 거라고 부모님께 편지를 보내고 해서요 그런데 여러분 불초소자 하고 얘기할 때 불초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초는 초상화 그 초상화를 뜻하는 초자예요 달물초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초소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버지의 덕성을 담지 못한 이 부족한 아들 뭐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불초소자만 있는 게 아니고 불초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다니긴 했는데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안 느껴져 그럼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가 불초신자 된 것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실과 그리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예수가 느껴져야 돼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확 돌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어느 날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왜 이렇게 늘 맑아 보이세요? 왜 이렇게 늘 기뻐 보이세요? 그때 제가요? 제가 그런지 잘 몰랐네요 아니요 그렇게 보이세요? 아 제가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요 저님이 제 속에 계시거든요 이러면 이게 전도잖아요 진짜 전도는 저 사람이 궁금해져야 하잖아요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마음 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까닭이 뭘까 궁금해서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딱 한번 낯선 사람들하고 패키지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후배가 형님 아주 싼 패키지 여행 나왔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래서 오케이 그럽시다 하고 갔는데요 며칠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패키지 여행 간 분들이 물건도 잘 사시고 술도 한 잔씩 하고 그러는데 저는 물건도 안 사고 술도 안 마시고 말도 별로 없고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니깐 어느 날 아침에 한 사흘째쯤 되는 날 아침에 아침에 호텔에서 밥을 먹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앞에 있던 함께 여행 온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키지 여행을 와가지고 정말 이런 거 물으면 안 되는지 아는데요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요 뭐 하는 분이세요? 제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마 그게 한 15년쯤 전인데 그때는 제가 이제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을 때 저는 신문과 잡지에 컬럼 쓰고 그럴 때이고 방송 매체를 통해 얼굴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때이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차마 여행하는 동안 제가 목사예요 그렇게 얘기하기 어려워서 그냥 뭐 화려한 백수입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고 넘어갔던 적이 있는데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궁금해져야 돼요 저분은 세상적으로 보면 가진 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누군가를 주는 걸 좋아하지? 저분은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보면 유력한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쩜 저렇게 당당하지? 궁금해져야 돼 그래서 당당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경환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디에도 주눅들지 않고 명랑하게 자기 삶을 산단 말이야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삶의 비결이 뭐예요? 제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 아니겠어요? 사는 모습이 엉망인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제에 한만 돌려도 소용없잖아요 내 삶 그 자체가 전도제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가 닮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갔을 때 저는 예수 그리토에게 깊이 매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나의 매혹 때문에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그때서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어떤 것이 내게 매력적이라고 느꼈을까 생각하다가 다양한 말들이 있지만은 그냥 여러분 기억하기 좋으라고 사라고 하는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내게 왜 매력이 있었던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한자로 사라고 하는 글자 다양한 글자들이 여러분 떠오를 텐데 제게 첫 번째로 떠오르는 사는 뭐냐면 사생활할 때의 사자입니다 개인 사자 예수님에게는 사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라고 하는 글자를 보면 벼화자 옆에 마늘모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치스럽다 하고 얘기할 때 제가 잘못 얘기했고 사치스럽다는 화가 아니라 사라고 하는 개인 사라고 하는 게 벼화자 옆에 마늘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별을 움켜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사생활할 때 사자란 말이에요 어떤 얘기예요? 이거 내 거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 개인 내 거 이거 움켜쥐는 거야 이렇게 이게 사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움켜쥐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하냐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라 아버지의 가르침이래요 내가 하는 일은 나의 일이 아니야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크리스토는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자기를 채워갔던 손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까닭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풍성하게 하기 위해 왔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크리스토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나의 사적인 이익을 추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내 몸과 마음을 통해 이루고 싶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고 내 인생은 그거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에게는 나라고 하는 게 없었다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게 없었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까닭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또 다른 구절을 제가 사랑하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일은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당신의 인생의 목표로 삼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인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죠? 오늘 내 앞에 당도한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여깁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그냥 습관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인식이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어주신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보면 예수님은 그 병든 사람의 고통을 그대로 당신의 고통으로 느끼셔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극율이 여기셨다 민망이 여기셨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때 사용되고 있는 단어는 뭐냐면 그 사람의 고통 때문에 본인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다는 거예요 제가 헬라어를 지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가장 자주 사용된 스프랑크니 조마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창자에서 비롯된 마음을 뜻해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혀를 끌끌 차면서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참 불쌍하다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자신의 고륙지친이 겪는 고통처럼 엮이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해야 돼요 오늘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아버지가 내게 이끌어 주신 사람으로 여긴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그 사람을 삼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이끌어 주셨다고 믿는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조금이라도 닮았다고 한다면 개인 사람에게 벼화자 옆에 만을 모이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 것 내 욕심 이걸 사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게 예수적 삶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사자를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는 뭐냐면 비슷할 사자인데 주님은 누군가와 비슷해지려고 그러지 않아서 사이비 할 때 사자 여러분 생각나죠? 인변에 써이자를 쓴단 말이에요 이게 사이비 할 때 사이 사자예요 비슷할 사자입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건 뭐죠? 비슷하지만 아닌 거예요 비슷하지만 아닌 게 사이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이비 종파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의 외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뭐 혹시 보셨는지 모릅니다만 너무 끔찍한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지죠 종교계에서 나는 신이다 뭐 이런 프로그램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젊은 아리따운 여인들을 종교로 올감해가지고 성적으로 착취하고 이런 일들 아가동산 이야기 이단 정파들이 많잖아요 그들이 다 뭡니까? 기독교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서는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녀석이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거를 가지고서는 딴 거로 바꿔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짜 휘발유가 나던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후배가 이렇게 묻습니다 후배 목사님이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럼 사람들 물이 들어가나? 아니면 거기 연화재가 들어가나?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짜 휘발유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휘발유입니다 그렇게 말해요 휘발유에다 딴 걸 조금 섞는 거예요 이게 가짜 휘발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사이비에 빠진 까닭이 뭐냐면 비슷해 복음과 비슷해 보여요 기독교적인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뭔가 확신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전혀 다른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사이비가 전혀 아닌 예수님은 누군가를 카피하려고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아라 개명이 있어요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이 주어졌습니다 인간에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살인 안 했어 난 사람 죽인 적이 없어 난 이 개명 지킨 적이 없지 그러나 주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개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주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죽이지 말라는 단순한 개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는 자마다 옥에 갇힐 것이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간음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나는 음행을 하지 않았으니까 난 간음하지 않아서 이렇게 안심할 수 있지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개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생명을 없애는 일뿐만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하고 얘기할 때 외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안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삼으면 안 된다 그를 정말로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수 크리스토인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게 예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언지를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이게 오리지널한 삶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태어나서 카피로 살아가는 것을 타락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모두 오리지널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있는 78억의 인구 가운데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78억 명 가운데 어느 누구도 나와 동일하지 않은 존재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시고자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어제도 얘기한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내 가정만 축소해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내 가정만 보더라도 아내가 저기 있습니다만 아내에게 제가 유일한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으로서 내가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나밖에 해줄 수가 없어요 제 아들, 딸 관계 마찬가지입니다 손자, 손녀 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도 나는 유일한 할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아니면 줄 수 없는 사랑이 있죠 내가 이 세상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오리지널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남들이 하는 것을 카피나 하고 살다가 인생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담는 거, 누군가를 카피하는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차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두 가지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라고 사생활할 때 사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기억나시죠? 또 하나 뭐냐면 사이비할 때 사자 예수님에게 없었다고 얘기했어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어떤 사자냐면 사치스러울 사자가 없어요 큰데자 비슷한 거 밑에 놈자자 쓰여있는 게 사치스럽다 할 듯이 사자예요 이 예수님에게는 사치가 없어요 왜? 전혀 그러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들 곳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둘씩 짝지워가지고 파송을 하실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대를 가지고 가지도 말고 두보로도 가지고 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래요 왜 그랬을까요?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더라면 여러분 돈 가지고 뭔가를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 영국 사람 하나가 어느 날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뭘 보고 놀랐냐면 90세가 넘은 철학자인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는 시위에 나섰다가 경찰에게 체포되어서 붙잡혀 들어갔다는 신문기사를 봅니다 그 기사를 본 인도 출신의 영국인인 사티시 쿠마르라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요 저렇게 노인이 세계 평화를 위해 애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하나 싶어서 세계 평화 행진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마트마 간디 이상의 존경을 받고 있었던 비노바 바베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평화 행진을 하려고 하는데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옛날 얘기예요 여덟 개 나란가 그랬답니다 이 나라들을 다니면서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철폐하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비노바 바베가 이 사티시 쿠마르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째 내가 폭력 없는 세상을 지향한다고 하니 욕식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비노바 바베는 힌두교도이기 때문에 욕식을 하지 말라고 첫째 얘기했습니다 그건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여덟 나라를 다니려고 왔는데 어떻게 돈 없이 다닐 수가 있습니까 도보로 가야 하죠 걸어가야 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손 들어가지고 차 태워달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티시 쿠마르가 자기의 경험을 담은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을에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뭐 내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행진합니다 앞에서 서부짓고 가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사람 뭐야 궁금하잖아요 몰려와요 그러면 먼 길을 걸어와가지고 너무나 피곤할 때 여러분 하루에 지금 열 시간을 걸었어요 먼지투성이에요 땀투성이에요 그러면 어떤 마을에 딱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뭡니까 안락한 숙소에 들어가서 따뜻한 물로 샤워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맞아주지 않으면 한 대잠을 자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사티시 쿠마르가 얘기합니다 돈으로 해결하면 간단하다는 거예요 호텔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샤워하고 쉬면 되는 거죠 돈이 없어 이거 뭘 해야 합니까 누군가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들여주기를 바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하는 건 뭐죠 내 경험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나를 선물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나를 선물로 주기 시작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아 그런 뜻이에요 우리 집에 와서 머무세요 그런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돈 주머니 가지고 가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너 자신을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가 돈으로 뭔가를 선물을 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돈으로 해결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준다든지 내가 고통스러울 때 내 곁에 끝까지 있어줬다든지 내가 울고 있을 때 다가와서 등을 토닥여줬다든지 그럴 때 그게 나를 산자의 땅으로 이끌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러분 인류를 이렇게 아름답게 바꿔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주님은 힘 가지고 뭔가 한 거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의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날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주목하여 본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라 라고 얘기하자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우울해졌어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금과 은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능은 잊어버렸단 말이죠 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할 일을 돈으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를 할 수 있어 여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치스러워졌어요 가난한 교회들도 있지만 주님은 사치스러울 사가 없어요 그래서 당신을 선물로 줄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 크리스토가 우리의 주홍빛보다 더 붉은 죄를 사해 주셨다고 하는 건 돈 내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목숨을 받침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잖아요 주님에게 없는 사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에겐 거짓 사가 없어요 거짓이 주님은 언제나 진실했어요 안과 박이 똑같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만들어 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크리스토를 우리의 주님인 동시에 우리의 스승으로 생각하는 거죠 스승 사자 그렇죠?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인류의 위대한 현인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대속의 주님이시지만은 그것만 고백하면 안 되고 우린 예수 닮아야 하니까 예수님을 선생님 삼아 가지고 우리들 배워야 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눈빛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를 맞이할 때 우리 태도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배워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 크리스토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삶이냐면 장벽 철폐자의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는요 사람들을 탁탁 갈라놓고 있었어요 거룩함이라고 한 척도를 딱 세워서 어떻게 갈라놓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의인과 죄인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를 탁 갈라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림으로 얘기했던 여기 거룩한 것 의인 유대인 남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그리고 이 사선의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뭐 속된 것들 죄인들 이방인들 여인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them 이거 뭐예요 we them dikatom이에요 우리와 그들의 이분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룩하고 여기는 더러워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내가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느껴요 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아픔 같은 건 헤아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유대교 사회적 세계에 의해서 그들로 규정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그냥 헤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병든 사람들 더럽다고 정결법에 의해 더럽혀졌다고 느껴지는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어요 이방인들 만나는 것 꺼리지 않았어요 여성들 제자로 삼는 것 꺼리지 않았어요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의 침구되는 것 꺼리지 않았어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유대교 사회적 세계에는 거룩함이라는 척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갈라놓았지만 예수님의 척도는 거룩함이 아니었어요 뭐였냐? 자비였어요 자비 자비한 마음이에요 영어로 컴패션 그러죠? 컴패션 커먼 투게더 함께의 뜻이고 패션은 서퍼링이에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더러워라고 규정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게 접촉 안는 거예요 안아주자 녹아요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얼음이 녹는단 말이죠 이게 자비예요 자비라고 얘기할 때 자라고 하는 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비라고 하는 건 슬픔이에요 그의 슬픔까지도 내 슬픔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자 뭐냐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 사이에 장벽이 허물어져요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복음서가 거듭해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읽었던 에베 소서는 뭐라고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을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당신의 몸으로 허무셨대요 그래서 소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소통하게 만들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말 많은 담을 세우며 살거든요 담을 만들어요 점점 소통할 수 없게 만들어요 기독교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안 그러셨어요 담을 허물어 사람들 만나게 했어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뭔가 벽 하나를 넘어서야 내가 새로운 차원의 삶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방 최홍정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8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분입니다 1880년에 태어난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여우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새어머니 아래에서 자라면서 어린 시절을 너무 부러워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라마 기둥처럼 여겼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삶에 대한 비관이 그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좀 거칠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그는 주먹을 쓰는 왈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광주에서 선교사 포사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병원에 우연히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이 선교사 포사이트가 한센병 환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걸 보았습니다 여자 환우였는데 한센병 환자를 포사이트가 자기 병원에 데려다가 치유해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야단이 났습니다 나 환자를 이 병원에 데려왔다고 감염될까 봐 너무 무서우니까 그 여환을 쫓아내라고 야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포사이트는 할 수 없이 이 여인을 병실로 데리고 가지 못하고 병원 마당에 있는 이렇게 천막이 쳐져 있는 곳으로 이 여인을 부축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얼굴과 손 같은데 고름이 잔뜩 맺혀 있는 어떻게 보면 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사이트가 그 여인을 부축해 가고 있는데 그 한센병 환자가 지팡이를 일으키 짓고 있었는데 지팡이를 툭 떨어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포사이트는 이 환자를 이렇게 부축하고 있고 제대로 고를 수도 없기 때문에 지팡이를 주어야 하는데 마침 이렇게 보니까 최홍정이 거기 서 있는 걸 보고 포사이트가 얘기합니다 젊은이 저 지팡이 좀 집어주지 않겠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겠어요 거림직하죠 여러분 오방 최홍정도 거림직했어요 그런데 그 거림직함을 떨쳐버리고 용기를 내가지고 지팡이를 주워서 그 여인에게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때 그 한센병 걸렸던 그 여인이 일그러진 표정이긴 하지만 활한 미소로 고마운 표였어요 그런데 그 미소와의 만남이 최홍정의 삶의 방향을 영원히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만의 한용훈의 시 가운데 우리가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이 나의 인생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질쳐 물러갔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 한센병 환자의 지팡이를 집어서 손에 쥐어주고 그 환자가 그에게 보였던 환한 미소와 만나는 순간 옛사람 최홍정은 사라졌고 새로운 사람 최홍정 거듭나게 돼요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광주 지역에서 이 최홍정 목사는요 너무나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광주의 나병원을 시작하고요 나 환자들의 권익을 세우기 위해서 나 환자들과 더불어 서울까지 행진하기도 하고요 나 환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순간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지켜야 할 나라고 하는 담이 무너졌을 때 그가 들어간 세계는 뭐냐면 은혜의 세계 속에 들어갔단 말이죠 우린 자꾸 담을 세우면서 은혜 밖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런 담들이 허물어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절대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샬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담을 허무는 사람만이 샬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보리 모든 교우들이 예수님 닮은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가지의 사자를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 삼아 얘기해 보세요 처음에는 사사로울 사 개인사 사생활할 때 사가 없어서 주님에겐 그 다음에 뭐죠 사이비할 때 비슷할 사자가 없어서 세 번째 뭐예요 사치스러운 거 없어서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자기를 선물로 줄 수밖에 없어서 네 번째 뭐였습니까 거짓사가 없어서요 그것들이 말끔하게 비워지니까 뭐가 됐어요 스승이 될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방향으로 해주는 스승이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 예수와 이 떼어져 있기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은사라고 얘기할 때 사 아닙니까 그 사 주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를 믿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과 더불어 날마다 아름다워지시기를 주의 의므로 추건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부족한 정원을 오늘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갈보리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반영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살아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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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